서울시는 오는 31일 종로구 보신각 재양의종 타종 행사에 참여할 시민대표 1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대표는 지난 8월 경기 성남시 서연역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여성을 구조한 윤도일 씨와 길에 쓰러진 기초생활수급노인을 구한 김민영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추천을 통해 200여 명의 후보군을 선정했고 이번에 처음 도입된 타종인사선정위원회에서 최종 18명을 결정했습니다.